자세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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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타고 뭐야 이건 우리 다녀 어? 갔어? 다시 타드실까? 여러분 안녕 저는 2번은 여기까지 2번픽 우리쪽 사람 우리쪽 사람 어 떠납니다 떠나요 굳이 소리 너무 리얼하다 굳이 오 야야야 타타타 다시 타사 타사 치료해 어 그 타 타사 그냥 죽여버려 그냥 이제 봤어 이제 더 봤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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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길이 없어 거의 나 길이 없어 딴 놈이 쟤 죽이기 나 들었어 해결사가 왔어 구직 설마 구직 구직 쟤 뭐야 왜 뒤에 확인하네 쟤 왜 역시 징기기는 빙 하하 이렇게 미쳐버렸데 하하 으 아 끝יכ ㅋㅋㅋㅋㅋ 야 기름 없어 기름 조심해 아버지가 입지로 목적에 더 올려줘 가면 되지 않냐? 여러 주로 가 그렇지 그렇게 튀어 그냥 그렇게 튀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야 기름 없어 기름 조심해 이제 끝난다 어 뭐야? 오 잇다 아 이거 빵빵이 없냐? 빵빵이 없어야되는데 아이구야 차에서 그냥 항전해라 오탄이 있어? 오탄이 있어? 오탄이 있어? 오탄이 있어? 오탄이 없나? 아까 들어갔던 집에 오탄이 있다고 아 오탄이 있어? 어 어 오른쪽 오탄이 있어? 오탄이 있어? 없는 척해 그냥 차 타고 어 이미 그러기엔 너 모구를 많이 끌지 않았냐 우리? 모르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시동벌지 말고 가만히 있어 5번 자리 있지 3번 자리 있지 야 너무나 개꿀잼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너 그냥 탑3 그냥 들어가있다 그냥 탑3 그냥 들어가있다 나 에너지 들으니까 뭐 야 주의 SW쪽 돌멩이 쪽에 살아있다 2번핑 어 저기 보인다 어 저쪽은 기절한거 같아요 세상 어 아니네 7명 남았어요 세상 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기장 이니이다 그냥 있어라 지난끼리 싸우겠다 지난끼리 싸우는 아 내가 하하하하 우야 이게 뭐 뭔 상황이야 이게 모르겠어 어 하나 살린다 도착할까? 아 여기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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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스마 역시 내 스마 쏴 그렇지 타 타 흠 또 이거야 안냐 지난끼리 하하하하 4명 남았는데 3대1대1 아냐? 아니 3대1대1 2대1대1? 아니 제가 아까 제가 아까 너 살리다가 같이 죽었잖아 살리더네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쪽으로 한 명 올거야 한 명 왔다 저기 뒤에 나머지 나머지 한 명 2명 어딨어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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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 1대1 저 언덕 아래 어느정도 해놓으신게 좋을 것 같아요 템이 있으면 네 풀도핑하고 그냥 나와서 그냥 결산전에 집에서 나온다 이제 집에서 나온다 풀도핑 다 했어? 어 다 했어 아 지금 소리날까봐 가만히 있어 어차피 상관없어 그냥 먹어 1대1대1인데 뭐 아 피가 아 그러네 장갑살 피가 좀 있네 집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왔다 아 집안에 있어 어 아 아 나 온다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뭔 상황이야 야 이거 차가 치워 죽일 수도 있겠네 사람은 응 아직 아직 좀 배터리가 있어 너 기립이 없어서 좀 그렇지 진짜 아래에 차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미 저 안쪽 가서 자리 잡았겠지 여기가 바로 앞이야 여기가서 자리 잡았겠지 바로 있네 바로 창문에 있네 나 봤을까는데 장갑살 안에는 사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 이 이 준비 10 9 10 1 10 10 11 11 12 12 13 12 13 13 14 그리고 제가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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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그냥 거기 거기 멈춰 거기 멈춰 어 거기 멈춰 어 스페이스 그냥 거의 멈춰 그냥 멈춰 으 으 스페이스 스페이스 으 으 으 그냥 가만히 써 저 뒤에 있는 바위에 있는 바위에 있네요 이 하나 있고 컨트롤 4 누른 다음에 내려가지고 그냥 쏴버리던가 으 아니야 쟤가 내가 나오자면 오르잖아 미치를 저 오른쪽에 있을거 같은데 가볼까 어 안까지는 볼까 저 앞지 앞이라도 어 저기 나머지 있네 저 어떻게 싸움 붙이려고 그냥 컨트롤 4 눌러서 그냥 쟤 쏴버려 그냥 잠깐만 아마 원 외곽 따라 돌고 있을거 같은데 에너지 드링크 먹을래 부상 싸움 하려고 어 아니 아니 있으면 저네들이 알아서 지들끼리 싸우고 죽을거 같은데 수리탄 연막갔네 연막 너가 싸운다 그러다가 어 바로 있다 조류사냥 나이스 나이스 엎드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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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 엎드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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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렸잖아 그렇지 어디지 저 있네 저 있네 어 바로 앞에 어 저기 어 치코리타 중이네 수리탄 수리탄 없냐 없어 없어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아니 벡터로 긁어버려 그냥 오우 에이 나이스 야 멋져 아 세상에 야 이 정도면 솔직히 유튜브카락 아니냐 아